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간한 책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요 두 리더 영조와 정조입니다 이 책인데요 마치 책 선전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전공 분야입니다 18세기 제 전공 분야를 통해서 그야말로 학술적인 면도 들어가지만 또 일상생활이나 혹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같이 해서 약간의 대중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책으로 써봤습니다 이 두 리더 영조와 정조는 18세기 조선 후기의 실학 혹은 릴생스기를 가져왔다고 하는 두 임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한 4년 정도를 들여서 온라인 컨텐츠 중에 세리시오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거기서 쭉 작성했던 것들을 새로 재편집을 하고 추가적인 내용까지 써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주 내용은요 영조는 정말 비정한 아버지다 혹은 정조는 엄청난 개혁군주다 마치 정조가 오랫동안 살아있었다면 우리 역사가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전공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특히 갖고 있는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들이 발견이 됐고 또 그런 내용을 좀 글로 담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영조가 가장 오랫동안 재위기간을 하면서 그가 했던 여러 어떤 역할들, 업적들이 어떤 점에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혹은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써봤고요 정조는 영조와 비교를 하면서 정조의 어떤 독특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혹은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발휘했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썼는데 제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리더의 리더십은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히 성공한 정책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정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밝히고 싶었던 것은 두 임금의 특히 18세기 조선 리네상스라고 보는 이런 시기를 갖고 왔지만 실제로 두 임금이 실제로 했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는 정말 리더십을 잘 발휘한 것뿐만 아니고 또 정말 리더십으로서는 보이지 말아야 하는 리더로서 보이지 말아야 하는 실패한 리더십도 있다는 점들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읽으시고 각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고 실제로 현대인들은 그거를 보고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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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